자 호빵이 제 다른 친구들 만나볼거에요. 호빵이는 일단 친구들 새로 만날 때 흥분하게 한 상태에서 만나면 안돼요. 흥분을 좀, 흥분을 하지 않게 진정시키고 친구들 만납니다. 자, 먹을 거를 줘 볼게요. 먹을 거. 먹을 거 보면 호빵? 그렇지? 호빵? 원래 먹을 거 있을 때 아이들이 덤비면 호빵이가 왕했어요. 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호빵, 호빵. 옳지. 호빵. 옳지. 호빵. 옳지. 자. 자, 애기들이 앞에서 왔다갔다 하고, 엄청 이렇게 먹을 거에 낯이 됐어도 호빵이 운동하지 않습니다. 호빵, 호빵, 호빵. 자, 애기들이 굉장히 지금 매너 없이 하죠. 그래도 호빵이 괜찮아요. 호빵이 또 낼 수 있으면 흥분을 시키지 말고. 아우, 쟤.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호자가 보일 수 있어요. 이 후에 먹을 게 없이는 애들하고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다른 애들하고 다 지낼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주의를 조금 주고 나서는 괜찮아요. 애기들하고 다 지낼 수 있어요. 처음에만 만날 때만 흥분 도우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둘이 하나요. 잘 안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